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쉬고 싶다.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 편안하게 쉬고 싶다. 물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염려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한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취미생활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방법들이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안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한 순간적입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감당해야만 될 몫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내가 풀어나가야 될 삶의 문제들이 언제나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더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그 음성에 바르게 응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본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그 어디에 가도 그 무엇으로도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폐결에게 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오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터지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마음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도 마시고 나를 이제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믿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다음으로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나의 속재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것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모든 인생들은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되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5절 끝을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얀 백지와도 같은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내 마음밭에 숨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 지고 계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짐을 실컷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풀어놓은 짐을 도로 싸서 이고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고단한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놓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여러 번 읽었던 구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아멘. 이 구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이 구절 암송하시면 됩니다.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예수님이 다 돌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도 나의 짐을 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옛날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시던 고전적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힘들게 시골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마침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이 할머니 제 차 뒤에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어이쿠 어이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거울을 통해서 보았더니 차에 탄 할머니가 짐을 차에 내려놓지 않고 머리에 그대로 이고 가는 겁니다. 시골길을 가는데 차가 얼마나 덜컹덜컹 거립니까?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어이쿠 어이쿠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던 분이 아니 할머니 왜 그걸 계속 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나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을 여기다 내려놓나 짐까지 태우면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차에 탔으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 짐을 계속 이고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의 근심보따리 염려보따리를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이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이고 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맡김으로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나의 멍해를 메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해를 메라. 본문 29절 상반절만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는 내 멍해는 어떻대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해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예수님께 맡겨놓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해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계속 지고 가면 그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멍해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멍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누가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외부적 여건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마음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멍해를 얹으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멍해를 피하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하고 마음이 점점 더 괴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릅니다. 당장 짐을 싸서 가방을 메고 제가 있던 곳을 박차고 걸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일생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일생 주님이 얹어주시는 주님의 멍에만 메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멍에만 잘 메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복잡한 문제들이 다 있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멍에만 잘 메고 가면 된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양심 써서 믿음 지키고 내게 맡기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잡한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고 공부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면 벌써 그것 자체가 자기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멍에 붙어 메워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권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일생토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악착같이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부터 순종하고 양심 써서 믿음부터 지키고 그리고 주어진 여권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말고 세상 짐 지느라 예수님의 멍해를 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멍해를 잘 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해를 멜 뿐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만들어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행복을 모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 만들어지면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만족합니다. 항상 마음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바울의 고백이지요. 사도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위안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 그 찬송 3절을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기만 잘 만들어지면 언제나 주님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면을 특별히 잘 배워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야 되겠는가 본문 29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겸손을 점점 더 배워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온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정말로 온유하셨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한 것을 말하는 강팍한 것의 반대말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는데 죄 많은 죄인들에게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위협하는 말 한마디도 예수님은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모세가 온유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그 미리함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1절로 2절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 끝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향한 비방을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과격한 반응을 조금 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함에 대해서도 미워하지 않고 별다른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온유한 사람이 점점 더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 뜻에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사람 앞에 온유한 것은 성내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온순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성질을 좀 부리셔도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예수님도 잠잠하셨는데 나도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면 점점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유해지면 내가 온유해진 것만큼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으면 그 마음이 점점 온유해져서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점점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소 2장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대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꼭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못할 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의 고통이 임하고 시험에도 들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낮아질 수만 있다면 시험에 들릴 자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주되시는 예수님이 나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들도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점점 더 배워서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제 자신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겸손함을 점점 더 배워서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그런 죄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을 이루면 이룬 것만큼 겸손함을 배우면 배운 것만큼 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해까지 점점 더 배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참된 마음의 평안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말씀 본문에 있는 대로 세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게로 오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먼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때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너 짐지고 있는 거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맡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다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해를 메라 내게로 먼저는 오라 하시고 내게로 온 다음에는 나의 멍해를 메라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해를 메라 예수님의 멍해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믿음 지키고 그저 내게 주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멍해만 잘 메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우리 자신이 점점 더 만들어질 때 참된 마음의 평안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이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오고 나에게 맡겨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이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점점 더 배워 나아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아멘